한국인 얼굴에 대해 정확히 평가를 해줄게 일단 한국 새끼들 중에 있잖아? 얼굴 잘생기고 예쁜 새끼? 나 빼고 없어 우리 가족 빼고 씨발 진짜 별X같이 생겼는데 막 연예인 한다니 뭐니? 진짜 내가 연예계 등장하면 연예인들 직장 잃어 씨발 광고들 뭐 어디든 다 나만 섭외할걸? 여튼간 댓글 다는 애들 있잖아 댓글 다는 애들이 진짜 존나 봤어 진짜 개씨발 X같이 생겼어 거짓말이 아니야 이거는 특히 막 외모 까는 그런 댓글 다는 애들 있잖아 진짜 씹 X같이 생겼어 얼굴을 막 달 들고 얼굴 그냥 프사 박아놓고 댓글 다는 애들 있어 그런 애들은 약간 내가 고소할까 생각 중이야 고소해가지고 법이 세상은 이런 거다 알려줘야지 인생은 실전이다 존많아 알려줘야지 여튼간 그런 애들은 합의금 낼 수도 없어 지네 부모한테 얹혀서 살면서 지네 부모한테 합의금 내달라고 지랄할걸? 얘들아 여튼간 내가 뭔 얘기하려고 씹 그러니까 한국인들 얼굴이 씨발 X같은데 왜 주제 파악 못하고 얼굴 얘기를 존나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진짜 내가 내가 근데 얼마 전에 그 지 지하철에서 좀 괜찮은 애를 봤어 얼굴이 그냥 남자였는데 지금 많이 괜찮진 않고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? 캐릭터같이 생겼는데? 여튼간 걔는 뭐 나쁘지 않았다? 걔 빼고는 그냥 기억에 남는 얼굴이 없어 그리고 예전에 존나 약간 좀 족같이 생긴 앤데 깡패? 깡패라고 해야되나? 인상이 존나 지러운 애를 만났어 이런 인상인거야 씹 내가 걔를 따라할 수 없어 난 걔같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존나 야리는 거야 걔도 기억에 좀 남아 걔가 계속 막 야리대? 그래서 나도 야렸어 내가 먼저 눈을 피했어 씹발 그 새끼한테 쫄았어 진짜 적당히 못생겨야지 난 진짜 못생기면 약간 좀 쫄아 내 눈이 썩잖아 내 눈이 쫀 거야 이거는 내가 쫀 게 아니야 내 눈이 자체 보호를 하는 거지 그딴 새끼를 보면 내 눈이 씹발 썩으니까